아날리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 목이 괜찮았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 동안 목이 잠겼어요 아마 몸이 좀 피곤해서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더니 이렇게 목이 좀 잠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용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교회는 역사가 한 105년이 된 교회입니다 물론 감리교회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교회는 120년이 넘어서 12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서울 도심에서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는 한마디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3대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큰소리 못 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좀 큰소리 치려면 4대, 5대 이렇게 돼야 여기가 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이렇게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들, 손자, 또 무슨 작은 아버지, 이모, 또 사돈 이렇게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가족은 한 가족이 한 패밀리가 서른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삐지면 서른 명이 동시에 삐지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서른 명이 동시에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발로 차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뚫뚫 뭉쳐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 성교국 안에 있는 웨슬리 전도학교라고 하는 전도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 세미나를 하고 전도 교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보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에 대해서 좀 분명해지고 보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흘 동안 제 4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보금에 대한 거고 큰 주제가 보금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주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보금이 실제적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보금이 실제적인가? 우리가 듣고 아는 보금이 내 삶의 실제인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운 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 저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종의 목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1990년도 중반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습니다 서대문 사그리에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신학교로 올라갔는데 작은 골목을 지나서 언덕 위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금화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골목을 들어가서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금화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이렇게 동네들이 집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갑자기 뭐가 보이는가 하면 붉은 깃발 흰 깃발을 꼽아 놓은 무당집이 보였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무당들이 많아요 어쨌든 신학대학 정문 앞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지 생긴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발견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이상하다 어떻게 무당이 급도 없이 신학대학 정문 앞에 무당집을 차려놓고 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신학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 감리교 신학대학 주변에 무당집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와라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임무를 줬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 주변에 자기들이 찾아서 돌아다녀봤는데 무당집이 열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주변에 열 군데 무당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무를 줬어요 그러면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봐라 그 조사하는 설문 몇 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무당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 무당이 되기 전에 이 질문을 하게 했어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무당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알아보니까 열 집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곱 집에 들어가서 일곱 명의 무당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니까 무당들이 잘 열어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감유교 신학대학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아서 자기들이 철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감유교 신학대학 안에는 종교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철학과에서 왔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후배들 왔다고 자기들도 철학하는 사람들인데 종교철학을 하는 후배들이 왔으니 어서 와라고 이러고는 주소를 내주고 그러면서 무당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첫 번째 질문 무당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만난 7명의 무당들 전부가 100% 전부가 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당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집사 출식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 한 명은요 여성교회 회장 출식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까지 무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된다는 것은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심한데 무당이나 돼 볼까 이래서 무당 되는 사람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저 무당하면 재미있겠다 이래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당은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것이 무당이에요 대부분 무당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알름병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죠? 잘 모를 거예요 이미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을 테니까 대부분 신병이라고 얘기하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병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 병을 알아요 밤에 잠만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에 죽은 조상이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 이튿날에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집안의 우한과 질고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프고 사고 나고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어디를 찾아왔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고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집사까지 되고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꿈자리가 사납고 여전히 인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여전히 잠만 자면 악한 정에 시달리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을 만났더니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내린 굿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병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미나마인데요 그리고는요 내린 굿을 하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도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경질이 났어요 아니 교회 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오면 귀신에게 시달리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오면 내 집안에 닥쳐온 우한과 질고가 해결되지 않고 무당에게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귀신보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를 와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시달림에서 자유해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주의해서 살펴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 등록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쯤 지나야 몇 번 교회 나와야 아니 몇 달을 교회 나와야 예수가 누구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얼마를 교회 다녀야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복음을 잠깐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도무지 도무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다닌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네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저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저도 역시 목사가 되고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요 제가 어느 원로 장모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여덟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군목 출신이고 군대에서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군목을 제대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제 소개를 했더니 이 여덟이 넘으신 할아버지 장모님이요 갑자기요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대 자기가 너무 잘한다 자기도 그 부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대에서 옛날에 자기는 6.25 때 군대 들어갔는데 그때에 자기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부대원으로 자기가 뭐 올람도 갔다 왔고 이러면서요 막 군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시뻘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할아버지 장모님이요 말이 막 빨라지면서 막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듣다가요 이러다가 심장맘이 일으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군대 이야기가 이 할아버지 장모님의 마음을 흥분시킨다 아니 그 연세에도 군대 얘기에 그렇게 흥분을 안 대부분 남자들이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해요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를 하면 절대로 순서를 지키는 법이 없어요 서로 얘기하려고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면 밤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있던 밤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요 군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여자들은 싫어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생활 몇 년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미국에 오셔서? 남자들이 군대 생활 겨우 3년 기르면 3년 요즘에는요 짧았어요 2년도 채 안 돼요 요즘에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요 21개월 해요 2년도 안 해요 짧은 군대 생활을 하고 와요 그런데도요 써먹기는 언제까지 써먹어요?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아니 2년, 3년, 3년 군대에서 생활하고는요 그 이야기만 하면 늙어서도 흥분을 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순서도 지키지 않고 호흡이 가빠지고 말이 빨라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는 몇 년 믿었어요? 예수는요 30년, 40년 믿었대 그런데 자 이제부터 예수 얘기하십시다 복음 얘기하십시다 이러면요 아무 말을 안 해 네가 얘기해 그때부터는요 순서가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서로 말을 안 하려고 여러분 이상하죠?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군대는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있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면서 훈련을 받고 죽음의 식전까지 가보기도 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요 전후애를 느끼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30년을 믿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어 밤새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얘기 아무리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아니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아니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복음이 뭐냐? 알뜻 알뜻한데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알지요 알지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은 못하겠어 아니 알뜻 알뜻 하지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북경코스타에 갔다 온 어느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경코스타 어느 강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인사법이 다 비슷하대요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문재기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딱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덥썩 잡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한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인사하는 게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긴 말씀은 많이 들었지 주일마다 들으니까 30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만나기는요? 만나기는 처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텅 빈 가슴으로 지치고 예배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보금과의 만남 보금이 능력이 안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보금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시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보금이 능력이다 이러면 보금이 죄를 얘기하는 능력이요 보금이 삶의 허물을 이기는 능력이요 보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삶을 이기는 능력이요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요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요 보금이 능력인데 성경은 보금은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91년 7월 달에 강화문에 있는 종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 중남구 쪽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개척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교만했었어요 나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올 줄 알았어요 비웃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모르고 했어요 창리배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죠 한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아니고 저는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정도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개척을 시작했지 저는요 후회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저는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혹시 몇 명 모이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급이 나가지고 창피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없죠 그런 번덩한 건물을 가지고도 개척한 게 아니었어요 건물을 빌려서 지하실 40평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의자도 없어서 서출옵을 깔고 그 위에 창판 깔고 그리고는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나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그 석기 많은 그 지하실 그 개척교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뒹굴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해도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오는 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의 제일 어려웠던 것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개척교의 목사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저 큰 교회 목사들에게나 능력이지 개척교에 한우하고 있는 그 창판 깔고 있는 그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한테는 예수님이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만두지 그냥 마침 그때의 우리 친구 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양말공장 공장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친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만 어쨌든요 저도요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보금이 능력 아니었어요 제 속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11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감사한 금에서 봉투에 감사한 금은 했지만 내 마음은 감사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안 됐는데 교회가 무슨 성장을 해야지 교인들 몇 명 나오지 않은 교인들은 속석이지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금이 제 안에 없었어요 십자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천만에요 저한테는 능력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지 저는 그 현장에서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92년 12월달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중랑지방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저 도고온천이라고 하는 온천 지대에 가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도고온천으로 다 갔어요 저도 이제 목회 세미나 신념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교회 봉고를 타고 갔어요 가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차에 싣고 설교를 들으면서 간 거예요 한 천안쯤 가게 되었을 때 도고온천은 천안을 지나야 가거든요 천안쯤 도착에 가까워졌을 때 제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 설교 테이프가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테이프였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맞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 세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맞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눈치스레 가지고 갖다 주라고 제가 목이 잠겨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제 느낌은요 제 영이 제 영이요 꿈틀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나는 왜 절망하지? 그 말씀이요 제 영혼을 뒤흔들어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이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명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영혼이 제 존재 밑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서 눈물이 활짝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요 제가 의도했던 눈물도 아니고 슬퍼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고 그야말로 제 영혼 속에서부터 제 깊숙한 곳으로부터 눈물이 활짝 쏟아지는데 이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팍팍 펑펑 쏟아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흐르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눈물 닦으면서 더군다나 안경 쓰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차를 길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차를 세워놓고 그냥 운전대를 붙들고 엉엉엉엉 울기 시작해요 설교 소리는 다시 계속 리피트 되고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제 영혼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듣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저를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요 막 눈물이 흐르더니 어느 순간에 눈물이 그치고 내 속에서요 기뻄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것도 주체가 안 되는가 울다가 갑자기요 울음이 그치고 내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기뻐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가 여러분 그 기뻄이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그때 그 기뻄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뻄이죠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 혼자만 좋아가지고 혼자만 희죽희죽 웃고 뭘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저에게 예수가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 어둠의 영도를 꺾는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응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예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라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니 내가 보금을 알고 그 보금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토요일 날 설교를 썼어요 제가 차 속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거리들을 설교문에 썼어요 그리고는요 주일 날이 기다려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설교를 쓰고 토요일 저녁에는요 그냥 온 방을 뛰어다녔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저녁에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온통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물론 제가 전도도 시작했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확확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3년 반 4년 가까이 되었을 때는 어른들만 170명 정도 출석 인원이 그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350명 정도가 출석 교인이 됐어요 등록 교인 말고 모여서 출석하는 교인들이 그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가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개최한 지 3년 만에 원래는 3년이 아니에요 4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신문은요 그렇게 적더라고요 개최한 지 3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출석 교인 350명을 만들다 이러고는 저희 교회가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 보금이 저한테 능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은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보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좀 늦게까지 해도 괜찮죠? 새벽에도 안 하니까 미씨에 마쳐야 돼요 목사님? 그냥 해도 좋습니다 혹시 너무 늦는다 싶으면 일찍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적은 숫자가 모였으니까 한두 명 빠져봐야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가시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저는 무슨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국 유학과 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주님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어요 제가요 감리교 신학대학 개건 교수예요 학위는 없어도 그래도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가끔 해요 개건 교수로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그 개념을 얘기하자면 간단하죠 기쁜 소식이란 굿 뉴스가 복음이죠 유앙겔론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그저 듣기 좋은 소식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소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리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전쟁에 치면 그거는요 죽음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자유요 평안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었고 자유해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에 치면 끌려서 노예로 가야 되고 죽어야 됐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란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기쁘게 살 수 있고 아니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길어야 6개월 산다 길어야 6개월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환자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의사가 있는데 한국 저 설악산에서 나오는 신비한 약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신비한 약초로 만든 약을 먹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식이 이분에게 들려왔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정상으로 앓고 있는 그 암 환자가 그것을 먹고 나았다는 것 이 소식은 이 사람에게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아니 뭔데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나 왔는데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겠죠 왜요? 뭐니까? 복음이니까 복음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약을 먹고 자신도 병이 나았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자기한테 딱 벌어졌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안 어렵겠죠? 왜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전도는요 사실 그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것 문제는요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실제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병이 낫는 것은 그 한 개인에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 낫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또 병이 한 번 나아도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복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복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복음이 자기의 성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 번 따라해 볼까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소원 성취형 복음 따라해 봐요 한 번 해봅니다 소원 성취형 복음 뭐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것들이 그걸 추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절 같은 데 안 가보잖아요 한국의 사찰에 가보면 등이 있고 기하장에 돈 내고 써놓고 이러는데 다 똑같아요 단어가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입시철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한국은 이제 드디어 입시철이 됐어요 수능 며칠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쯤요 대구 동화사라고 하는 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 모여들어요 특별히 동화사에는 뭐가 유명한가 하면요 갓바이부처라는 것이 유명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처긴 부처인데 갓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비잖아요 갓을 쓰고 있는 부처에게 빌면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겠다 그래서요 그 갓바이부처 앞에서는요 빌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수키로 수키로를요 줄을 서서 기다려 자기 차례 오도록 거기 가서 빌면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간다 소원 성취 소원 소원을 이루고 싶다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 갓바이부처라고 바이에다가 그 부처 이름을 새겨 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갓바이부처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렇게 파주고 그 돌가루를 아들한테 먹이면 대학에 곧바로 합격한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숟가락을 가지고 가서 그 바위 그 가루를 파내가지고 그걸 마셔서 지금은요 그 글자가 거의 지어지게 되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날이 많을까 몰라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뭘 이루고 싶다는 거죠? 소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형 복음 뭐가 해결되면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문제가 해결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도 좋고 성과도 좋고 다 좋다 그저 문제만 해결되면 뭐라도 괜찮다 나무한테 빌어도 괜찮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구설하고 빌기도 하고 엄한 짓을 다 하자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던 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찾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려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 그 소원이요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은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봐도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더 나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진짜는 내 아들의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고 내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임받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되려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되려면 부분적이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되려면 상대적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 누가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죠 세상 어느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 진짜 복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뻄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너희를 위하여 구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추신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기를 이 세상을 바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의 진짜 복음 그 복음이 왔다고 성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수가 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 그 교회에 강효신 씨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확실하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의 직업이 뭔가 하면 페인트를 칠하는 기술자예요 그 부인도 페인트를 칠하는 기술자였어요 저 분당 쪽에 아파트가 막 들었을 때에 그때의 페인트 기술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은 거기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페인트 기술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분은 일하러 나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찌끈 찌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러 가지 못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CT 촬영을 했어요 뇌압을 재보려고 CT 촬영을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MRI 촬영을 하자 그래서 MRI 촬영 시간을 잡았어요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죽는 약을 가지고 집에 왔죠 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마 진통제 계통에 약을 줬겠죠 약 기운만 떨어지면 또 아픈 거예요 MRI 촬영할 날이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해요 머리가 아플 이유가 의학적으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니까 절에 갔어요 늘 이렇게 절에 가서 설법을 하고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중을 만났는데 그 중한테 상담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이 중이 이 성냐가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해 줬는가 하면 무당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원래 불교하고 성려들하고 무당은 가까워요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능력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나라에 전파되든지 그 나라에 토속신앙하고 손을 잡죠 한국 불교도 한국의 토속신앙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절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요 절 표시해 놓고 구설하기도 해요 서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성냐가 무당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냐의 소개를 받아서 무당을 만났죠 무당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구단에 낳는다 그래서요 구설했어요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아니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미안해요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어요 여러분 구단에 병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병나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병이 나요 이분이요 깨끗하게 낳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다시 아팠어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병원에 안 갔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또 구설했어요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지요 낳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요 그때부터는요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구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설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구설하면 할수록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만 원 주고 구설했는데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이요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하는 폐가 망신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분이요 자기말로 고백하는 것은 800만 원 어치 구설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런데요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구설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마 이렇게 수근으로 동료 맨 채로 누워버렸어요 마침 이분의 앞집에 그때 저희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앞집 아저씨가 아프다 그러니까 병문 안을 갔어요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박카스 안 박스 사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800만 원 어치 구설했다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 좀 빌려달라 구설해야 낫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돈은 빌려주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저씨 저는요 무당보다도 더 용한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무당보다도 더 용한 목사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제 기억으로는 오래 됐습니다만 금요일인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오전에 이 집사님이 이 아저씨를 데리고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교회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저보고 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돈 없대요 구달아가면 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자기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교회 앞에서 전도를 시작할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당은 가짜다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전도할 거니까 자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아저씨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앉아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이 아저씨에게 보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인 전도를 잘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절 아직 잘 모르죠 어쨌든 제가 잘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차근차근 보금을 설명했어요 왜 아저씨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아저씨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지옥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을 펴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저씨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저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방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보금을 쭉 듣더니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떡하고 뭐 이렇게 칼춤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아니라고 아저씨를 고치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예수 믿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간 이분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수백만 원 돈을 빌려서 뭐 하든지 구다든지 구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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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든지 아니면 누구 믿든지 예수 믿든지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이분이요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칠근 동료 맨 채로 교회에 나왔어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끌고 온 것 같아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요 교회 등록한다고 교회 등록 카드를 적어냈어요 아마 그 집사님이 적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했으니까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몇몇 사람들이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분의 집이 이문동이었어요 원래 이문동이 조금 어두운 동네예요 제가요 대낮에 갔는데 어둡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는요 누워 계시는 그 아저씨를 둘러싸고 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찬송을 힘있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날 이분이요 요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간단하죠 다시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플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복음의 능력 예수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잘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구원시킬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의 전부를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쳐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필연성 한 번 더요 복음의 필연성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호흡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산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부산 사람들은 좀 그칠잖아요 배를 띵동 어디서 샀어요? 누구세요? 교회에 샀습니다 이러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밖에 쓰여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는요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을 뿌리고 물을 뒤집어서 띵동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소금으로 재수없다고 부리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전도하면서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고 갖다 버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갈급하게 필요를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면 석가를 믿으면 되냐 다른 종교를 가지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은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예 우리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명확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석가모니는 저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목사보다 훨씬 훨씬 훌륭하신 석가모니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석가모니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설교를 하면 싱의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설교하면 싱의질을 나서 소리 지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의 완전성 한 번 더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뭐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어떤 이단은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새로운 메시아란 문, 선, 라이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게 통일교입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은약을 완성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기 때문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하는 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늘아버지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아버지가 명확하게 그렇다 그것밖에 없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조롱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려와!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봐!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생님! 선생님! 지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 내려오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도 믿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냐 예수도 믿지만 혹시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도 필요하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얘기들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교회 나오면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지식들 십자가, 예수, 구원, 능력 그런데 우리는요 워낙 단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더 높은 지? 아니야 주님이 계시는데 아멘을 잘 못하는데 압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순회성교단에서 하고 있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분이 있습니까? 계세요? 별로 없네요 아마 미국 쪽에는 LA 쪽에서만 복음학교를 하더라고요 복음학교를 주관하고 있는 순회성교단 대표가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자칭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복음학교에서는 구호처럼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요?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복음이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술은 못 끊겠어요 술 끊은 거 힘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술 끊는 거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분은요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만나면 술을 못 끊어요 술 하나도 못 끊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내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창조주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복음을 만난 내가 내 생질 하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딴 복음 없어요 그건 복음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러서 뉴욕 쪽에 머물면서 사실은 영어 좀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쉬는 기간에 영어는 못 배우고 부흥에만 19번 하고 갔어요 저는요 그때 교회는 15곳을 돌아다녔는데 이민교회 이민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민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에 올라오면 좀 이루하고 격려하고 당신들 참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좀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면서 제 마음속에 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은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라 네가 사람들을 뒤바꿔놓으며 전도했던 이야기를 해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단한 학문적인 얘기 못하지만 저는 4번 동안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되면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5년 동안 교회 다니고 아니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치고 이러고 그냥 다른 얘기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 구원은요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첫째 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혹시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다 예수님을 일격적으로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목사님을 변화시키던 것처럼 당신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콜링을 했잖아요 눈치도 없이 제가 이렇게 콜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웃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맨 앞에 앉아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이 일어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단일 목사님이 그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으시고 장로님이 그냥 앉으시고 다 구원받아 앉으시고 정말로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진짜 나는 보금이 내 인생의 능력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나 주님께 내 마음 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일어났어요 처음인 사람은 그랬더니요 안 앉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이 앉지 않지 않는 거예요 그날 두 분이 울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압니다 저는요 집사 집분을 받고 있지만 예수와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권사 집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보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장로 집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 밤새워 기회에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그렇다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다른 신학적인 얘기하고 머신은 무슨 인문학적인 얘기 시작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금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집회에 말씀 듣다가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났겠죠? 아니, 오늘 같은 날 이 부흥이 오는 것만 봐도 이미 보금의 능력을 다 아는 분들 같아요 아, 좀 아멘 좀 해봐요 보금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 목요일 날지 내가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오겠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혹시, 혹시 우리 중에 단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했다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겸손하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저는 십자가 보금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보금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집회 동안 보금의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요 이 이민 사회에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는 것 체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하네 시차가 바뀌니까 힘들어요 목도 잠기고 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